. . 되게 젊다 젊은가 젊게 보이는 거야. 정말 아니다. 그쵸? 네. 근데 이상하다. 작년 재작년에. 이거 우리 저기 그 우리가 남편하고 살면 예를 들어서 이혼 이혼하고 근다고 그래야 되잖아. 작년 재작년에 이혼 수 있었는데. 맞아요 맞아요. 이혼했어? 네 이혼하고 애기 혼자 키우기. 혼자 키워? 니가 무슨 얘기를 혼자 키워. 너 날라리잖아. 아니요. 근데. 갑자기 이혼한 이혼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. 왜 그 말 했냐면. 그건 너무 그냥 무책임한 사람하고 결혼했던 것 같아. 어렸다 보니까. 맞아요. 응. 술 좋아해. 노름 좋아해. 기집 좋아해. 책임감이라고 누구 말대로 한 개도 없어. 그것을 어떻게 견뎌. 거기 한 번 화나면 집 다 뒤집어. 근데 용쾌 이혼했네. 진짜 쎈 양아치였어 진짜 쎈 양아치여서. 응 도망치다시 이혼했어요. 동아 도망치다시. 응. 그래도 이혼해준 게 어디야. 근데. 애기는 있어. 네. 여기 하나야? 하나예요. 네. 잘 빠져나왔네. 애기 안 줬을 텐데. 네 제가 키워야죠. 그 놈한테 못 맡기지. 그래. 너 남자 있지. 지금 있어요. 애기 아빠가 누구냐. 애기 아빠가. 사실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애기 아빠야. 네. 내가 어쩔 때는 내가 내가 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계속 열심히 다니자 아직 멀었다 그것도 어쩔 때는 소름끼친다 나 정말 잠 맞힌다 할 때가 있어. 네 신랑만 본 신랑만 사기꾼이야 아니라 너도 사기꾼이야. 어떤 거야. 너 진짜 사기꾼이네. 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애기 아빠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지. 네. 얘가 소름이 쫙 끼쳐. 응.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는데. 그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. 네. 너 잘못하면 너 지금. 간지 소송 걸려 너 지금 이렇게 너 이거 따면 온 것 같은데. 네 사실은 애기를 혼자 키우려면 아시다시피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.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양육비는 애기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고. 근데 점점 양육비가. 잘 안 들어오니까. 제가 별로 애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애를 잘 안 보여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왜 안 들어오니까. 왜 애기를 보여주기 싫을까. 보여줄 수가 없죠. 어떻게 보여줘요. 어떻게 보여줘. 네가 힘들게 살았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. 네가 정말 오늘 선음이 쫙쫙쫙 끼치는 게 뭔 줄 알아. 어떻게 네 신랑 자식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돈이 좀 있으니까. 이 사람 자식이라고 너 둔갑시켜서 이 사람한테 양육비 쫙쫙쫙쫙 받고 뭔 말인지 알겠지.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건 보내줬겠지. 왜냐하면 핸드폰 사진 찍으려면 얼마든지 잘 찍으니까. 근데 갈수록 이상해지거든. 그러니까 애기는 안 보여주고 네 하는 정도는 이상하고. 돈만 자꾸 욕을 하거든. 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. 너 남자애 있으면 스토커 짓 하고 있잖아. 돈 뜯어내려고 애기 너 애기 중간에 넣고. 그 사람 애기 아니야. 내가 100% 손 장해지질게. 그 사람 너 신랑 애기야. 솔직히 이야기하지. 그게 돈은 있어야 애를 키우니까. 돈이 있어 돈이 있어 애기 키운다고 하자. 네.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이냐. 네 아들이.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. 그렇지?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했을 거야. 너는 있잖아. 돈이 너는 돈을 갖고 사람을 장난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돈이 아니었고 자기 핏줄을 가지고 정말 그리웠고 보고 싶었어. 응?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야 착한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. 응? 돈 뜯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둔갑시켰다? 그 사람 아기라고? 환장하네 나 진짜. 응? 알 길이 있을까요? 이게 원래 남편은 양아치라 돈도 없고 애는 혼자 키우려도 있고. 혼자 키우려면 요즘에 시설 잘 돼 있어. 애 있잖아. 유치원 보낼 수도 있고. 보니까 그렇더라. 노래방 보낼 수도 있고. 네가 그 낮에 짬짬짬 돈 벌어서 얼마든지 요즘에 애기 피울 수 있어. 근데 내가 있잖아. 너도 아까 쌩 양아치네 했잖아. 그 애 괜히 했던 말이 아니야. 너도 있잖아. 네가 움직일 생각 않고 집에서 남 등쳐먹을 생각하고 있잖아. 근데 네가 어떻게 네 신랑만 욕을 해. 네 본신랑만. 네 신랑은 본신랑한테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배웠어? 나무 등쳐먹은 거? 그것도 애기를 가지고?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가지고.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됐잖아. 사실을 어?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해도 됐잖아.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애초에 자기 자식 아니고 그냥 너 한 사람 좋아서 만났던 거 사실이잖아. 그러면 그렇게 나갔어도 됐잖아. 오히려 더 좋았을 거 같아. 너의 요원도 했겠다. 그 사람이 친자식으로 키워줬을 얼마든지 친자식으로 키워줬을 거 같아. 근데 네가 지금 다 놓치고 네가 지금 일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. 어? 왜 사람 가면 돈으로 사람을 대하니? 어?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을 앞을 써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어?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 안 주면 협박을 하고 이게 지금 네가 할 짓이야? 인간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어. 어? 그리고 어디 이제 막 커가 커가는 애기야 애기를 장사시켜 보이지 않게.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? 이게 점이야? 알아맞힌 건 점이고. 응. 알아맞혔으니까 점 맞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을 거예요? 가서 사실 이야기해놓고 무릎 꿇고 빌어야지. 응?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돈도 안 주고 도망가지 않을까요? 도망가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? 너는 아까 그랬잖아. 그 애기 가지고 너무 그 사람한테 다른 걸로 장난쳤으면 모를까? 그 사람 애기라고 그 사람 알고 있어. 지금 어느 정도 아니라는 거. 네가 한 번 얼굴도 안 보여주고 무슨 그 사람 되시라 그래. 응. 네가 올 자격 있다고 보니? 야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 야. 서른 끼치고. 응. 네가 그 사람한테 한자리하게 미안한 감이 있다며. 나주야 정상 아닐까? 나주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왜? 고기 먹었을 때는 맛있었고. 응? 비싼 옷 입고 다닐 때는 좋았지. 그치? 너 있잖아. 응? 껍데기에. 어? 껍데기에. 노예가 된 것 같아. 허물해.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. 응? 없는 대로 살지. 네가 지금 명품이 웬 말이야. 어? 그리고 애기 이용해서 돈 착착 뜯어내. 야. 어디서 그런 것부터 병원니? 너 신랑 요구할 거 없어. 아까 생양아치라 그랬지? 네가 생양아치냐니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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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이 빈다고 받아 죽고 갔냐? 문자를 한다고 남겨라. 내가 너 볼 염치가 없다고 남겨라. 응? 사실 딱 문자 장문에 그걸 남겨놓고 내가 정말 염치가 없어 못 만나겠다. 그게 인간이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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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